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클났네 원래 오늘 만칼로리 먹방 사실 이런거 할때 그냥 혹시 시간되냐고 물어보거든요 랜덤으로 전화하긴 하는데 근데 오늘 아무도 안되네 너무 열심히 살아 다들 국밥들부터 전화좀 하자 얘가 뭐하냐? 운동중이야? 오늘 4시에 뭐하냐 4시에 야 너 배고프지? 아니 나 지금 식단관리중인데? 아 진짜 배고프지않아? 뭐좋아해? 샐러드? 어 샐러드 먹을래? 어? 무슨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고기샐러드 먹게 해줄게 4시까지 우리집오면 그냥 가서 먹기만하면 되는거야? 진짜 아무맘아주면 안돼 나 원래 그래도 이런거 하기전에 선편좀 하는데 다 바쁘데 미친놈들이 오늘 아 그래? 그러면은 누나와주세요 한번 해봐 너한테? 예쁜누나 한번 와주세요 해봐 뭔 예쁜누나야 양갱아 색칠샐러드 사드릴게요 누나 해봐 예쁜누나 한번 와주세요 ㅋㅋㅋㅋㅋ 아 그냥 우리 불쌍한 동생이 또 이렇게 애먹을먹을먹을먹는데 누나 한번 가줘야지 아 그쵸? 4시까지 와주세요 어 식단중이다 예예 일단 와서 먹는다했으니까 마흐 하루에 먹방인거 나중에 알려줘야되고 잠깐 일단 마카우톡이랑 들어가자 마카우톡 들어가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꼬셔 10만 명 10분 타이머할게 타이머 시작 중복없이 갈게 자 짜방 김이터공 나이스 오우 나이스 까악 내 ㅋㅋ 뭐지 뭐 피해고 응 아니야 칼로리 높은 것 좀 제발 밤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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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식빵 칼로리 1500칼로리? 야 고호트다 자 치의 소고기 그래 소고기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 띵쥬금케 X발 흰죽? 백조님 아 잠깐만요 백조님 아 백조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맛있는 거 뽑아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맛있는 거 뽑아 드릴게요 저도 집에 가면 돼요 꼭 유 신전 흰죽 딱 두 개만 빼게 두 개만 게스트 안 올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가 못 드릴게요 흰죽 빼고 딱 신전 빼고 오케이 킹크랩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차를 돌리려다가 역시 양갱아 너밖에 없다 김바수오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뭘 또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소화 얘기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위치에서 이번에 아프리카로 이적가 성악하는 사연 네 양갱이 어쩌다 오게 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중이다 응 그래서 샐러드 이런 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와라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얘 방송 보니까 다칼로리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여기 오기 전에 못 먹는다는 음식들이 다 있네 저희 그러면은 만 칼로리 정도는 쫀득이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희 그냥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만 비추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갈비찌 좋겠는데 멀리서 오셨잖아요 어 너무 좋다 저희끼리라고 아 진짜 안 돼요 진짜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요 한 번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 못 먹어요 진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 형아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야 집밥이 준비 안 돼 있는가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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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 밥 하나 왔습니다 아 왔나요 데리고 왔고요 받자마자 이걸 봤는데 먹다가 욕해도 다시 먹을 매운맛이라고 좋겠는데 혹시 아니 일단 그러면 좀 깔고 슬슬 먹을까요 짜자잔 마라탕이 왜 이렇게 빨개요 너무 궁금해서 오늘 한입만 먹어볼게요 어 이거 좀 센데 수저가 제가 갖고 올게요 제가 멀어가지고 아 또 금딜 같다는 거야 산초가 너무 세가지고 왜 안라란 느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안 힘들어? 안 매운데 왜? 아니 나 요즘 매운 거 많이 먹어서 괜찮아졌나? 아니 하나도 안 매운데? 네~~ 형님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다! 먹을 땐 괜찮은데 걸리면 매운 거 걸리면 겁나 매운.. 그 정도 맵지? 아닌데? 아닌가? 아니 이거 귀가쁜데? 잠깐만 배부는 사람? 아! 아! 본인 손 든 거예요? 아 뭐야? 아니 진짜 안 매워 말하다 먹은 사람들은 안 매울 거야 얘 그냥 짬뽕만 아 잠깐만 진공포장 돼있어 아니 진짜 냄새 얼마나 진공포장이라면 돼요? 이거 일단 까봐야 돼 까시게요 지금? 잠깐만 근데 잠깐만 사장님한테 원래 주던 것보다 좀 덜 주세요 라고 적으려는데 가위바위보 진 사람 일단 먼저 선 좀 할까요? 방장님이신데 선 그쵸 방장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쵸 제가 지면은 똥두님이 먹는 걸로 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라는데 우와 너무 좋아요 좋다 좋다 안 걸리면 되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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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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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나 한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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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진 사람 두 개 컨텐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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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a 이이아악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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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가위바위보 필 고마음 ac 보기 앉아 가위바위보 갑기 가위바위보 라완명 와 진짜 아 근들과 와 씨 아 오줌 냄새 나 여기서 드시나요? 선방 칠게요 아 와 와 뭐야 우와 으하하하 우와 으하핳 으하핳 아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입 닦구셔 입 닦구셔 근데 소신 벌어도 되나요?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홍어 회 자체는 별맛이 안 나 근데 사실 냄새가 그때 먹은 것 보다 훨씬 덜해요 빨리 입에 넣어 입에 쳐먹으라고 하려고 했지 입술 아닌가 본데? 덜한 게 아닌가 본데? 아 씹 입에 껴 이거 아 내 옆자리가 냄새 괜찮아 누나 으아아아아아악 수미님 누나 양갱아 먹을만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나 이따 합창 연습 가야 되는데 찌개 너무 하신 방 안 나 사람 30명 있어 뭐? 네이비 있어 이런 냄새가 하하하하하하 와 옆방 다 먹자 와 마칼로리 클리어 아 완 다음에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단짠단짠 다음부터 짰으니까 다음에 단걸로 축하해 우리 오늘 한 번 혼자 다녔어 하하하하 인털을 통화하고 있으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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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